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은 여름을 준비하는 추천템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 추천하기에 앞서 간단한 저희 피부 정보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예민하고요. 피부가 얇은 수부지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름에 파우더 필수잖아요. 라네즈의 파우더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 바닐라코 제품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바닐라코 제품이 파우더가 진짜 가볍고 쓰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용기가 살짝 불편해요. 그러니까 열어보면 파우더 용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편인데 이 파우더가 나오는 이 형태가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파우더 자체는 좋은데 용기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달까요? 근데 이 라네즈 제품이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열면 이렇게 퍼프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오악! 이런 리필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한번 묻혀주면은 여기 이렇게 묻거든요. 여기 살짝 죽여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이쪽이랑 좀 차이가 있죠? 여기 좀 광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 같은 거 쓰면은 뜰 수도 있잖아요. 이거 쓰면서 제가 메이크업이 너무 막 들떠 보이고 전혀 그런 느낌 안 들어서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텁텁해 보이는 느낌도 없어서 라네즈 파우더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는데 선크림 빠질 수 없죠. 선크림을 되게 여러 개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약간 뭐 눈 시림이 살짝 느껴진다든지 좀 사용감이 별로라든지 좀 퍽퍽하고 건조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본 거는 베이스 궁합이랑 수분감, 피부에 사용했을 때 편안한 제품들로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넘버즈인에서 나온 일본 라인들이 다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 선크림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거 발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대박인 게 이렇게 열어보면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엄청 가볍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되게 흐르듯이 발리잖아요? 근데 또 흡수력도 너무 좋아요. 발림성 너무 좋고 이게 백탁이 없어요. 너무 촉촉해요 또. 유분감도 진짜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대박인 게요 여러분. 넘버즈인은 원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선크림에 진정초가 49.8%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면서 피부가 막 따갑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좀 시원한 그런 쿨링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팔 같은 데 쓰기 좋았어요. 팔 같은 데 쓰려면 조금 더 용량이 컸으면 좋겠긴 한데 이게 1 플러스 1으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낌없이 팍팍 썼는데 제가 이거 쓰고서 운동을 해봤거든요. 저한테는 눈 시립이 안 느껴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것도 안 밀리고 되게 잘 돼가지고 베이스랑도 찰떡궁합으로 쓰기 좋은 선크림으로 이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토코보가 제품력이 진짜 괜찮거든요. 여기가 선크림을 진짜 잘해요. 얘도 이렇게 사용해보면 백탁이 없고요. 크림보다도 되게 묽어요. 진짜 수분감이 너무 좋아요. 넘버즈인 선크림이었는데 좀 무향인 것 같아요. 향이 잘 안 나는데 얘는 그 제가 좋아하는 로즈향 있잖아요. 넘버즈인 2번 토너 뭔지 아세요? 거기서 약간 로즈향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런 향이 이 선크림에서 나요. 저는 사실 그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즈향? 메이크업 뜨는 거 없이 쓰기 좋았고요. 이 제품에는 녹두 추출물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영양 공급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때처럼 밀리는 현상 없고 되게 흡수력이 좋고 가볍게 쓰기 좋아서 이 토코보 선크림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용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땀도 많이 나고 태양열이 너무 뜨겁고 이러면 두피가 좀 빨리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름에 이거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어식초 쓰고 안 쓰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얘를 그래서 여름에 무조건 쓰는데 두피 클렌징 노폐물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샴푸를 해준 다음에 이 헤어식초를 두피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구석구석에 이렇게 안쪽에다가 머리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두피에 발라줘요. 근데 그렇게 쓰면 되게 빨리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여러 통 구매해서 씁니다. 이렇게 두피에 구석구석 바른 다음에 손으로 마사지 해도 좋고요. 이거는 필리밀리에서 파는 두피 클렌징해주는 제품인데 두피를 좀 클렌징해주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두피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잘 닦이거든요. 3분 정도 방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3분 동안 화장실 청소라든지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헹궈주고 나면은 훨씬 떡지는 게 덜 느껴지고 두피가 좀 상쾌해지는 느낌이 나요. 두피관리는 나이 들수록 진짜 더 중요해가지고 여름에는 무조건 이 헤어식초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거 말고 라즈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머릿결도 되게 부드러워져요. 라즈베리를 따뜻한 물로 씻는 그런 향이 나서 저는 이 향을 좀 더 좋아하는데 라즈베리는 머릿결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둘 다 좋으니까 골라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피부가 되게 얇아서 금방 피부가 달아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홍조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여름에 피부 열이 많이 오르면 특별 케어를 해줘야 하잖아요. 여름에 쓰기 좋은 팩 추천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듀이트리랑 홀리님이랑 같이 만든 제품인데 제가 듀이트리 원데이 믿업에 가서 이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런 것들을 쭉 들어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들었다고 해서 추천을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품이 별로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버 세계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거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좋은 제품이어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 듀이트리 원데이 믿업의 현장에서 이제 제품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쿨링감이 너무 느껴지고 닦고 나서도 수분감이 진짜 오래가고 너무 촉촉하고 좋은 거예요. 선물로 제품도 주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런칭되고 나서 직접 구매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병풀이랑 페퍼민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쿨링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걸로 팩을 해주면 피부 열이 확 식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운동하고 막 이렇게 열이 올랐을 때 쓰기에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진정만 도와주는 그런 팩이냐? 그건 또 아닌 게 여름에 특히 모공이 많이 열리잖아요. 얘가 젤 모공팩이에요. 근데 모공팩 제품은 보통 클레이 제형이 많아요.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하게 마르는 그런 제형들이 많은데 얘는 여러분 진짜 다른 게 젤 제형이에요. 이렇게. 이 제형 잡는 게 진짜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촉촉해서 30분이 지나도 안 마르더라고요. 이게 가끔 말라서 건조해지면 세수할 때도 잘 안 씻기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계속 촉촉해져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씻고 나면 피부가 싹 진정돼 있고 별 케어까지 돼서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이게 또 모공팩이니까 모공 케어, 피지 케어까지 하면 일석 몇 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은 여름에 여러분들이 좀 열감이 많이 오르고 붉은기가 좀 심하신 분들 진정 케어, 모공 케어, 결 케어, 피지 케어까지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다음은 여러분 모델링 마스크 팩이에요. 이게 이번에 올리브영에 들어왔더라고요. 일반 시트 마스크보다 모델링 마스크 팩에 더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얘가 쿠팡에서도 팔긴 팔아요. 비교해보고 더 싼 데서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kg짜리로 나온 것도 있어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낱개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은 쿨티트리가 쿨링이랑 진정 모공 케어를 도와주고요. 진정 약초가 열감 케어랑 진정 보습에 도움을 줘요. 저는 이제 피부가 얇아서 콜라겐 제품에 크림이나 세럼 같은 걸 잘 못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 같은 걸로 해주는데 이런 모델링 마스크팩으로 써주고 있어요. 여름에도 탄력 관리를 좀 해줘야 하거든요. 얘가 또 3,000원에 팔아요. 이 도구들을. 그래가지고 이거 부어서 물로 조금 개준 다음에 저는 이런 세럼이나 앰플을 몇 방울씩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모델링팩 써주면 피부가 진짜 절여진 느낌. 관리받은 피부처럼 해줄 수 있어서 중요한 날 전에는 이 모델링팩으로 관리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제 향제품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이제 땀도 나고 나한테 더 냄새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향제품을 겨울보다 여름에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번에 구매해봤거든요. 이게 3개 세트로 되어 있고 거의 하나당 5,000원 꼴로 구매를 했는데 저렴하게 쓰기 좋은 그런 퍼퓸 크림인 것 같아요. 보통 향제품이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얘는 좀 저렴하고 좀 다양한 향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지속력이 정말 약해요. 한두 시간 안에 그 향이 좀 다 날아가는 느낌? 지속력은 아쉽지만 좀 가성비로 쓰기 좋은 그런 퍼퓸 크림인 것 같고 근데 지속력이 안 좋은데도 얘를 되게 잘 쓰는 게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뭔가 내가 좀 급하게 나에게 좀 향기가 지금 좀 뿜뿜해야 돼 할 때 팔꿈치라든지 저는 얘를 막 쇄골 같은데도 바르고 그냥 내가 바를 수 있는 부위에다 바를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저는 로즈향 덕후여서 당연히 이 롤리로즈? 이 향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 럭키듀는 제가 지나가는 남성분들에게서 가끔 맡아봤던 그런 향이었어요. 루시드 얼스? 루시드 루시드 얼스. 로디 향이거든요. 20대 초반 10대 친구들 선물용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름만 되면 찾는 향수예요. 이 헉슬리의 모르칸 가드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향이잖아요. 핸드크림도 항상 모르칸 가드너만 이렇게 진짜 막 영혼까지 끌어서 써져 있고 이런데 이게 향수가 있어요. 푸릇푸릇한 그런 풀향? 정원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15ml인데 조금 더 큰 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방에 넣고 다니기는 이게 용량이 되게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여름 스킨케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조금 더 가벼워지면서 또 너무 유분감 돌면 안 되고 토너, 세럼, 크림 진짜 고르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잖아요? 일단 토너부터 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 추천템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제가 요즘에 토너 패드보다 다시 토너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제품이 진짜 수분감이 좋아요. 제가 한 통을 비우고 또 이만큼 다 쓴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수분감이 좋아요.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해보잖아요. 손에 딱 써봤을 때 이거 진짜 수분감 좋네요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수분감이 너무 막 넘쳐 흐르듯이 좋아가지고 건성이신 분들이 진짜 쓰기 좋을 거 같아요. 토너 팩으로 사용하면 수분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느낌이 납니다. 수분 컨디션을 막 끌어올려야 한다. 그럴 때는 저는 이 바이오도마 제품 이거 토너로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제가 그 1번 라인 진짜 잘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쓴 거 보면 아시겠죠? 너무 잘 쓰고 있다는 거.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성분이 미쳤더라고요. 정제수가 아예 안 들어갔어요. 정제수 없이 병풀 추출물이 39% 양모밀 추출물이 28% 양모밀 추출물이 28% 감초뿌리 추출물이 25%예요. 진짜 대박이죠? 이러니까 진정에도 도움을 주고 수분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피부의 자극을 진짜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스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쿠팡에서 파는 미스트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쓰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미스트처럼 쓰고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다음은 이제 세럼 추천드릴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는 피지 분비량을 줄여줄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쓰는 게 좋거든요. 기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은 진짜 이 제품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이 피지량을 줄여주는데 또 도움을 줘요. 동아제약에서 만든 코스메틱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고 쓰셔도 됩니다. 이걸로 그 트러블 효과 보셨다는 분들이 리뷰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 다 읽어보셔도 좋고 평점도 진짜 좋아요. 제형도 이렇게 물 같아요. 흡수가 이렇게 잘 됩니다. 특히나 좀 화농성 여드름이신 분들은 이 세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좀 피지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라인의 크림이에요. 이런 하얀 크림인데 이게 약간 이런 크림이에요. 특히 이제 여드름 케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부 붉은기가 잘 안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진짜 이 크림 쓰면은 붉은기도 같이 잡아줄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어서 저녁에만 이 크림을 썼었는데 좀 베이스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데일리로 낮에 써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니스프리가 이번에 리뉴얼이 되고 올리브영에도 입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 세럼을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이 레티놀 앰플은 얘가 제일 순한 거 같아요. 레티놀 제품 중에서. 저도 가끔 피부가 너무 예민하면 레티놀 제품이 좀 따갑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이걸 써요. 이걸 쓰면서 별 케어에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트러블 흔적 같은 것도 이거 쓰면서 조금 빨리 가라앉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겨울에 이게 좀 건조해가지고 그냥 여름에 더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요. 이 잡티 토닝 세럼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항상 화끈화끈 거리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괜찮더라고요. 순한 비타민C 제품 같은 느낌? 비타민C가 많이 안 들었나? 이런데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많이 들은 거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고기능 비타민C 제품인데 되게 순해가지고 쓰기가 되게 좋았어요. 피부가 맑아지고 조금 환해지는 그런 케어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그 밖에도 제가 다른 물 세럼도 쓰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께 너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패스할게요. 이것도 제가 이 앞에 올령 추천템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유분감이 많을 거 같지만 수분을 되게 고농축 시킨 제품이에요. 선크림 바르면 때처럼 밀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써보세요. 진짜 하나도 안 밀려요. 고농축 수분크림인데 진짜 피부에 쫙쫙 먹어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좀 수분이 부족할 때 얘를 저는 두껍게 팩처럼 올리고 자거든요. 다음날 수분광이 진짜 장난 아니고 여름에는 얇게 바르고 겨울에는 좀 두껍게 바르면 사계절 내내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식물성 스쿠알란이 15만 ppm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15,000도 아니고 15만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피부 장벽 보호해주는 판테놀 성분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너무 좋다고 주변에서 이제 윤세님도 이걸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써봤는데 벌써 얘를 지금 다 써가요. 저희 동생이 지성피부인데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가 기름종이에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다른 크림에 비해서 기름이 진짜 안 나왔어요. 저 진짜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강추 강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을 준비하기 위한 올령 추천템을 소개드려봤는데요. 여름을 이제 준비해봅시다. 지금도 너무 덥거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음에는 저는 올리브영 세일 때 뭐 샀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베이스로는 저는 힌스 쿠션을 사용했어요. 힌스 세컨스킨 메쉬 매트 쿠션 17호 포슬린을 사용했고요. 블러셔는 VD의 블러셔 7호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립은 제가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사용해줬는데 펀치를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요. 6호 디어를 그 위에다 살짝 얹어줬어요. 얘가 베이스 얘가 포인트.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이거 썼습니다. 롬앤의 베어 레이어 팔레트 애프리콘 모드. 애교살 글리터는 이거 썼어요.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 안녕. 안녕하십니까